난 조금 작지만, 깊은 생각과 큰 꿈이 있는 서성은이라고 해. 내가 저 자리에 앉아도 되겠는데? 어, 누구? 수근이 자리? 수근이야! 수근이야! 성은이 정확하게 어느 자리에 앉고 싶어? 누구 대신? 저기 여기서 세 번째 정도 앉으면 딱 적당할 것 같은데? 그렇지, 성은이 여기 딱 좋지. 성은이 여기 와서 앉아 있을 동안 너 저기 있어라. 티 안 날 거 내가 잠깐 서근이 와봐. 에이, 절대 티 안 나지. 원래 수근이 형도 잘생기는 것 같아. 아니지, 아니지. 수근아, 수근아. 자기야 한 번 바꿔줄게. 수근아, 수근아. 너 거기 있으니까 워너원이 아니라 백안살 같아, 백안살. 백안살이 같아, 백안살이 같아. 우리 이런 일이. 백안살, 백안살. 야, 근데 잠깐 수근아. 수근이 그냥 멤버일 것 같아. 야, 쟤는 왜 안 돌아가? 쟤는 누구야, 쟤는. 너무 반갑고 이제. 다음 멤버. 자, 다음 멤버. 안녕. 안녕. 얼마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. 이제 성인이 됐어. 호동아, 반갑다. 야, 아버님이 나오셨어. 같이. 야, 너 화성훈 아버지야? 아버님이 나오셨어. 야, 수근이 특기가 뭐야? 내 특기? 아이, 쑥스러운데. 중국어 이런 건 아니지? 아니야. 중국어 담당이야. 특기 준비됐지? 준비됐지? 아, 이거 뭐야? 우리 늘 숙소에서 하던 거. 아, 오늘 상담할 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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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안 돼, 지금. 아, 근데 안 돼, 지금. 아, 메모가 안 돼. 이따 준비한 게 있단 말이야. 알았어. 너희들이랑 그때 보여줄게. 그러면 네가 같이 생활하잖아, 예를 들면. 어. 우리 너희들, 그 멤버들. 자랑 한 가지씩만 해줘. 실제 숙소에서는 어때? 난 숙소 생활 안 해. 여자가 있으면 집에 따로. 야, 그거 나 성이야. 어? 완전 새로운 스타일이다. 괜찮아. 사랑하는데 같이 살아야지. 야, 너네도 얘기해. 왜 얘기 안 해? 야, 숙소에서 내가 다 봤는데 왜 얘기 안 해, 차연아. 넌 왜 얘기 안 했다니까. 야, 여름 진짜 웃긴 애들이야. 너 진짜 교자를 인사치고 있어? 그럼. 왜 이렇게. 오늘도 같이 있다 나왔는데. 성운야!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너, 너 아들도 있지? 야! 너 아들도 있어? 성운아! 아니, 성운아. 아니, 성운아. 아니, 성운아. 아니, 성운아. 그러면 네가 그렇게 당당하면 이자을 주고 왔는데, 이 영상 편지해. 안 돼. 왜? 우리 리더 지성이가 아직은 좀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. 다행히 했는데. 감독님, 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성운아! 성운아! 야, 대단하다. 아이돌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. 야, 진짜 늙어 보인다. 내가 6번 짜러 갈게. 내가 6번 짜러 갈 거야? 6번 짜러 갈 거야? 2번 짜러갈 prèsER GRAY Techn Strawberry 물고기 등장 Breeze